요즘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제 힐링푸드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마라탕 시켰습니다. 얼마 전에 먹은 것 같은데 또 먹네. 먹잇가루. 저는 맨날 시키는 단골 마라탕집이 따로 있어요. 여기있게 진짜 최고예요. 스트레스 너무 많아서 매운 거 먹고 먹고 자극적인 거 먹고 그리고 얼음에다가 탄산주스, 애플주스 이거 먹으려고요. 맛있겠죠? 다음 마라탕. 그리고 이쁜 트레이크를 구추를 샀던 거. 닦고 왔는데 깨끗해. 잠시만요. 이렇게. 뭐 묻었어. 닦자. 제대표 닦았는데 뭐가 묻었네. 됐다. 이번엔 새우완자 추가하고 먹이버섯, 백목이는 필수죠? 먹이랑 푸드 제일 좋아하는 거. 솔방울, 소고기 추가. 리뷰 이벤트. 진짜 맛있겠다. 백목이 버섯. 메추리알. 분모자. 살찌는 것들인데. 목소리들이 좀 미안해. 맛있어서 청경채랑. 참을 수가 없어. 진짜 이거. 생이버섯 너무 먹고 싶어서 시켰어요. 조금밖에 안 들어있는데. 그래도 시켰어요. 이번에 메뉴로 바꿨더니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